자 오늘 예고를 해드렸죠. 현대차가 로봇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과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또 가장 유명한 분이고 발칙한 경제도 하고 계시고. 네. 이번에 발칙한 경제 한 5년 정도 팟캐스트 하다가 이번에 유튜브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이고야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유튜버가 없었어요? 네. 그냥 꼬마 유튜버가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발칙한 경제. 꼬마라 그러니까 또. 아. 오늘 유명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발칙한 경제 팟캐스트 새로 하시고 유튜브까지 같이 나가신다는 거죠? 아이고. 3%도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월 달에 우리가 유튜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경제 시각 함께 녹음하는데 그때 있었던 피디가 찍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자기 휴대폰으로. 아. 맞아맞아. 찍어가지고 올려도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든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막 3% TV 막 해서 론치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참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진짜로. 저도 팟캐스트 하다가 사실 영상. 그러니까 제가 방송 기자잖아요. 근데도 그 영상이 잘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게 오디오로 하는 거랑 또 방송을 하려고 하면 손이 많이 가니까. 근데 뭐라도 좀 해라. 뭐라도 해라. 뭐라도. 그러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걸 왜 이렇게 한정전의 시장에서만 하냐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냥 뭐 일단 런칭은 했는데 아무래도 품이 많이 들어서 좀 부담스럽고.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현대차의 그 저 보스턴 다이너믹스. 네. 그 인수가 하니 많이 뭐 비싸니 싸니 뭐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했군요. 네. 했고 비쌌죠. 아. 그 정도 비싼 건 8,000원인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김현 팀장님하고 잠깐 문자하고 싶고 받았어요. 아. 그래요? 아. 김현 팀장님이. 기자 넘버원과 NLC 넘버원들끼리. 아휴. 저는 아니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취재 현장에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들었던 얘기들이 어떤 맥락으로 다 연결이 되는지를 그날 화요일 방송에서 되게 정말 아.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구나. 저는 정말 표면적인 얘기만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애널리스트 치고 씨는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근데 뭐 딱 팀장님이 정리해 주신 게 단기 모멘텀은 있다.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조금 더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야 될 것 같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해서는 일단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현대차가 이걸 왜 살려고 그런 건지 그리고 이게 산 게 잘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 합병도 그날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현대차 그룹이 큰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자동 로봇. 그래 봐요. 자료 한번 해보면 강아지 로봇 그거 탁탁탁해가지고 배달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 로봇은 더 신기해요. 그래요? 뭐 백덤블링도 덤블링도 막 하고 진짜 사람 걸어가듯이 막 그런 걸어가는 거 같은데 심지어 그 개 같은 경우는 로봇 개 사족보행 로봇이라 그러는데 안 넘어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발로 차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랬다가 하도 움직임이 개하고 비슷하니까 동물학대 논란이 있었어요. 로봇을 찼다고 개모양의 로봇을 찼는데 동물학대 논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진짜 영상 보시면 뭔가 마음이 약간 불편해. 왜냐면 진짜 개 차는 것처럼 뻥 차는데 개가 이렇게 다시 걸어가고 이런 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기분 좋진 않아요. 달려들질 않나? 달려들질 않나? 물진 않나? 그러면 재밌겠네요.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어요. 혹시 그 로봇 개가 아픈 소리를 내거나 했으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BBC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CNN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라는 그 이족보행 로봇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 대걸레가 막대기로 푹푹 때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란이 일 정도로 어떤 자연 생물의 움직임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로봇 회사입니다. 일단 기업 가치 평가는 한 11억 달러 정도로 평가가 좀 됐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80% 지분을 가지기로 했고 나머지 20%는 소프트뱅크가 원래 100%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20%는 마저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80%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얘기가 이전에 좀 나왔었어요.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서 벗어나나면서 사내만에 그런 얘기 좀 나왔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룹사별로 배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다는 얘기가 좀 들었는데 일단 배분된 걸 보면 현대차가 30%를 샀고 현대 모비스하고 정희선 회장이 각각 20%를 샀고 글로비스가 10%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희선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을 산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개인 자격으로 샀어요? 개인 사제를 넣었다는 거지? 네. 한 2,400억 정도를 넣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다들 정희선 회장 생각보다 돈이 많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통 재벌 회장들이 지분으로는 돈이 많은데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지배구조 개편하고 하려고 하면 세금 내고 뭐하고 할 때 사제가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개인 돈 2,400억 들어간다는 거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돈이 좀 많구나 이것도 좀 소소하게 신기했던 일이고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어떤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데 총수나 총수 일가가 사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논란이 됐던 이유는 사업기의 편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사업 기회? 편치. 기회 편치 논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데 이게 진짜 좋은 거면 계열사나 핵심 주력사 현대자동차에서 다 하면 그게 다 주주한테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주주의 개인 지분이 들어가면 개인 대주주의 이익의 전체 주주의 이익이 다일루션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SK그룹 같은 경우가 LG실트론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LG실트론은 반도체 웨이퍼만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게 LG그룹에 있을 때의 가치와 SK그룹으로 갔을 때는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냐면 하이닉스에 바로 납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가 분명히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SK그룹이 50% 이상 지분을 가져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미 내고 갖고 왔거든요. 거기에 최태원 회장이 한 30% 정도 지분을 개인 돈으로 샀어요. 그러면서 실트론이 1년 사이에 영업이익이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실트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갔었어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 이거를 회사가 다 그 지분을 인수했으면 모든 주주들의 몫일 텐데 이거를 개인 재산이 들어가면서 개인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다라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대차 쪽에 물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책임 경영을 위해서라는 얘기를 일단 표면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책임 경영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게 보슨디너미스가 당장 돈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비상장이고. 네. 그러면 그룹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일조나 되는 로봇 회사와 매출이익이 거의 안 나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괜찮을까라고 주주들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수가 그럼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이걸 책임지고 뭔가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의 경우는 당장 돈 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사익 편취 논란으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슨디너미스 같은 경우는 1992년에 MIT에서 스피나웃한 회사예요. 벤처 회사죠. 그러다가 직원은 한 200명가량 되고요. 이게 92년에 설립이 돼서 2013년에 구글에다가 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구글에는 로봇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앤디 박사님. 앤디 루긴 박사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글은 일종의 머리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하는 회사잖아요.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OS라든지 포탈이라든지 이러면서 구글 내에 X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알파벳에 X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가 로봇 회사들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보슨디너믹스를 같이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일단 이 보슨디너믹스를 샀을 때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융화 부분들이 있어요. 융화? 네. 화학적 물리적 결합. 누구와? 다른 회사와. 구글이 샀으면 구글과. 현대차가 샀으면 현대차와. 이게 참 고집이 강한 너드 집단 같은 느낌이 있어요. 버스턴 다이나미스가? 네.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기술을 좀 공개하고 기술 공개가 내부 자기네 대주주한테도 공개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뭔가 이걸 조금 더 기술 퀄리티는 떨어지더라도 상용화를 좀 해보자.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화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골치 아픈데 그러면. 네.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골치 아픈. 아까 구글이 볼스턴 다이나미스를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로 아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윤리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너무 생물같이 느껴지니까. 그럼 기업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구글이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는데 손정희 회장의 300년 후 사업계획을 보시면 300년 사업계획이 있어요. 손정희 회장이 제시하는. 300년? 300년. 300년 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에 대한 어떤 사업 전망인데 거기도 보면 손정희 회장은 인공지능을 거의 인간 수준 이상으로 진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 반도체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반도체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설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암이고 그래서 ARM을 인수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는 부분이 뭐냐고 했을 때 로봇을 하면서 보스턴 다이너맥스는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참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게 한 3년 만에 3.5배 정도 받고 팔았으니까 소뱅이? 네. 그러니까 300년 계획을 가지고 샀다고 하면서 AI아나님과 보스턴 다이너맥스를 샀는데 소뱅은 3년 만에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벌고야 됐고요. 소뱅.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작년 재작년에 손해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위워크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래가지고 뭔가 현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약간 물건을 많이 내놨는데 그 내놓은 매물들을 꽤 잘 팔고 있어요. ARM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너맥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현대차에 대해서 현대차가 글로벌 딜을 많이 안 해봤는데 소프트뱅크한테 좀 호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스턴 다이너맥스는 2004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사족보행이 가능한 운송 빅도그 큰 개를 개발해서 화제가 됐고요. 이후에 그 사족보행 로봇은 빅독이 있었고 리틀독이 있었고 치타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스팟이라고 노란색 강아지 그거 강아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사족보행 로봇을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몇 군데 산 데 있어요. 7,500만 원인가 주고 파는데 이게 GS그룹에서 개라고 그냥 오늘은 표현하겠습니다. 로봇 개를 샀어요. 뭐에다 써요? 한 마리에 7,500만 원이에요? 네. 이게 뭐에다 써요? 건설 현장을 보고 그런 용도로 쓴다고 했는데 사실 걔가 얼마나 잘 볼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초의 상용화된 물건이고 누구나 살 수 있는 개발 단계에 있는 거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돈을 내고 살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서 스팟은 올해 6월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으신 분들은 사서 연구도 해보시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진 것은 맞지만 유튜브 스타 아니냐. 뭐가요?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상용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개발만 하니까 주로 돈 버는 게 유튜브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라고 해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엄청 많이 재밌자고 하는 얘기고 근데 실제 진지하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간을 가진 사람도 했던 얘기예요. 그 정도로 뭔가 사업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족보행로봇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이족보행 만들어서 아틀라스라는 모델을 선보였는데 진짜로 이렇게 막 물구나무도 서고 앞구르기도 하고 점프도 이렇게 막 위로 뛰기도 하고 있잖아요. 파쿠스라 그러나요? 뿅뿅뿅 뛰어서 사람이 건물 올라가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막 선보이고 진짜 백덤블링도 하고 앞돌기도 하고 진짜 신기해요. 이거 제가 준비할 시간이 좀 있었다면 영상들 보여드리면 되게 재밌을 텐데요. 영상 나오는 순간 또 우리 저작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유튜브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로봇을 짚을 수 있는 물류로봇 픽과 이걸 또 들 수 있는 핸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족보행 로봇이나 이족보행 로봇 같이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의 로봇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게 한 201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이후에 물건을 지불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들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용화로 가는 단계예요. 이전에는 뭔가 보여주기 위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기술들을 만약에 연구를 했었다면 이제는 뭔가를 짚는다거나 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보여줬는데 실제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의구심은 있지만 어쨌든 기술력 자체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로봇 시장에 대해서 올해 기준으로 45조인데 2025년까지 한 180조 시장으로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대요. 글로벌. 현대차 내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내놓은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 로봇 4대 강국으로 가기겠다는 지원 대책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로봇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대부분 산업 현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로봇 사용률 1등 아닙니까? 로봇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로봇 지수라고 하는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현장, 제조업 현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워낙 제조업이 강하기도 하고 제조 현장에서는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로봇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미스가 유튜브 스타라는 약간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로봇 산업을 바라볼 때 비투비 비즈니스로 굉장히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보스턴 다이너미스 같은 경우도 유튜브라는 개인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해서 했던 거고 4족이라든지 2족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로봇을 많이 보여줬던 이유도 이런 로봇 산업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변곡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네 현대차의 미래 구상에 대해서 우리는 자동차 회사지만 지금까지는 한 2,500만 대 정도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대 정도는 공급 과잉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버 서플라이. 네.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2,500만 대 되어 있어서 자동차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도태될 거다. 인수합병이 되거나 망하거나 하면서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게 될 거고 현대차의 미래는 자동차가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절반 정도는 자동차를 판매하되 30%는 비행기. UAM. UAM 비행기로 하고 20%는 로보틱스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던 게 UAM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뭘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보틱스가 20%나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진짜 그렇게 시장이 커질 수 있을까? 아니면 현대차가 로봇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사실 요새 좀 예전에 고태봉산타장님이나 이런 분들 많이 했던 얘기가 이게 모빌리티라는 건 이동이잖아요. 이동. 그러니까 이동이 예전에는 자동차 따로 비행기 따로 이렇게 다 이동이라는 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동화가 되고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이런 걸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퀴 달고 굴러가면 모빌리티 자동차가 되는 거고 날개 달고 날아다니면 비행기가 되는 거고 다리 달려서 걸어다니면 로봇이 되는 거다. 이 기술 자체는 자동차가 달리는 어떤 추력이라든지 비행기가 날아가는 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이 강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기존에 있던 어떤 기술들, 제조기술들이나 어떤 기계기술들과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기술에서는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내부에는 로보틱스 팀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올해인가 지난해인가 로봇업 발 만드는 거 하나 공개한 거 있거든요. 로봇 발? 로봇 발명한 거 개발한 거를 공개를 했는데 이거 보면 진짜 저게 로봇 맞나 싶은 그런 것들을 기계로 보이는 거죠, 기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옷 같아요. 옷인데 웨어러블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의자형 착용형 로봇이라 그래가지고 바지에 달려있어요. 바지에 다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작업을 할 때 무릎을 굽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릎을 굽혀야 될 때 뒤에서 딱 받쳐주는 그런 로봇이에요. 이런 것도 로봇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잠깐 허리 굽히고 다리 굽히고 이러는 게 저희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한 번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관절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줘요. 척추 충만증도 많이 걸리죠.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를 그때 발표를 했는데 CEX하고 VEX거든요. 이게 하나는 다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의자형 로봇이고 VEX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나사 박을 때 쓰는 여기다가 올려주는 로봇이거든요. 이게 어깨를 드는 행동을 반복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판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평생 판서하셨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나이 많이 드시면 여기 어깨에 무리를 굉장히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공정을 짤 때 조선이나 이런 데서도 설계를 할 때는 노동자가 위를 향해서 작업하는 설계를 최대한 줄이려고 많이 해요. 이게 위를 자꾸 하다 보면 일단 어깨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거를 정밀하게 잘 만들 수 있는지 품질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로봇을 발표를 해서 올해 10월부터 엘레바마 공장 일단 자체 공장에다가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 미국의 현대차 공장에다가 발표를 하기로 했고요. 이런 로봇들이 어떻게 보면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기계팔로 옮기고 이런 것만 로봇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도와주는 로봇들도 굉장히 큰 로봇 시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들이 필요해서 만든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선 다이내믹스가 합쳐졌을 때 로봇으로 뭘 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현대차는 제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정리를 해드리고 H2D2라고 해서 호텔 룸서비스 로봇도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거침 돌아다니잖아요. 호텔에서 음식 배달하고 있는 그런 로봇인데 이거 보니까 R2D2 흉내낸 것 같죠? 네네네네. 이런 흉내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겨서 음식 들고 다닌 애가 있어요. 그래서 R2D2 보면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동그랗게 하면 머리를 열면 거기에 음식이 나오는 그런 룸서비스 로봇이에요. 그리고 매장 안내용 로봇 다리가 있는데 매장 안내용 로봇은 가까이 오면 여기 산타페 어딨어? 그럼 저 따라오시죠? 쭉 따라가서 이거는 실내 인테리어는 어떻게 꾸며진 거야? 이런 식으로 꾸민 거예요. 얘기해주는 그런 음성인식 기능과 로봇을 접목해서 만들어놓은 안내용 로봇 다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고향 거기가 믿는데 네 맞아요. 현대문토스튜디오 가면 있어요. 역시 정 프로님이 자동차 얘기하면 정말 디테일한 거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셰프 하나 들어올만도 한데 아 현대차? 현대차 뭐합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그랜저를 타고 다녔는데 아 답답하시네 그리고 이거는 좀 들으면 매력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충전 로봇이에요. 네? 전기차 충전 로봇 전기차 충전이야? 있는데 뭘 로봇이 필요해? 주차장에다 세워놓으면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내가 일을 보러 가면 로봇이 와서 충전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생겨서 딱 꽂는 그런 로봇이 있거든요. 충전기에 맞춰서 딱 꽂아놓고서 충전하고서 다시 가고 이런 로봇이에요. 옆에서 줄줄 세는 거 아니에요? 네? 옆에 줄줄 세는 거 아니냐고 뭐가 세요? 기름이요? 아니 가스, 전기 아니 코드 꽂는데 코드 꽂는데 전기가 왜? 코드 꽂는데 기름도 아니고 어떻게 세요? 아 불안해. 기계 못 믿어. 불안해. 어쨌든 로봇의 활용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로봇을 연구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혼다가 제일 유명한데 아시모 아 아시모 혼다 아시모처럼 어떻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한 십몇 년 전부터 맨날 춤추는 허연색 로봇이었어요. 아시모 맨날 걔는 한 십 년째 그 춤만 춰요. 다리 약간씩 구부리면서 그리고 참 일본 사람들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봇 개 키우다가 묻어주고 그런 거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로봇 하면 자꾸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뭔가 일본 특유의 약간 나이든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자꾸 주는데 어쨌든 도요타 같은 경우는 2020년 CES에서 도요타의 이팔레트라고 해서 네모난 모빌리티 있거든요. 거기서 피자도 팔고 이런 그런 모빌리티인데 그 안에 또 마이크로 이팔레트라고 해서 나와서 배달하는 애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ES가 거의 개판이었는데 컨티넨탈이라는 회사도 로봇 개만 들어가지고 물류 오면 그거 들어다가 이게 뭐 택배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 갖다 놓듯이 라스트 마일 딜리버라고 라스트 마일 딜리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포드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게 차량 충전하는 로봇 이런 거 만들고 있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잔디깎기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서 현대차가 로봇을 하는 게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진 않아요. 자동차 업계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우아한 형제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 이런 거 SK텔레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잘한 거냐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평가가 좀 갈립니다. 일단 보선다이나믹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30억 원 단기 순 손실은 1,100억 원 매출 30억에 1,100억? 네. 적자? 적자죠. 진짜 유튜브 사업인가 본데 거기 매출이 30억? 매출이 30억이라는 거예요? 네. 매출이 30억이고 우리 유튜브 좀 열심히 하면 보선다이나믹스도 따라잡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 순익은 충분히 넘어서신 것 우리 정오에 뭐 또 하고 많이 해가지고 우리 아이아렛 쓸까? 보선다이나믹스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습니다. 보선다이나믹스 한 수 가르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예전에 현대차가 앱티브라는 자율주행 회사에 인수한 거 가지고 말이 좀 많았었어요. 이게 글로벌 딜이 이루어지는 거에서 현대차가 해외 투자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정말 적정하게 협상을 한 게 맞는지에 대한 우구심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있었어요. 그리고 보선다이나믹스는 아까 되게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화합되지 않는 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정말 현대차가 동양에 있는 회사가 서양에 있는 회사하고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건 있어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IT 소프트웨어 회사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주로 하는 통신회사잖아요. 이거하고 다르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조업체란 말이죠. 그럼 제조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의 어떤 서플라이체인 안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상용화를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보선다이나믹스한테 그냥 상용화해봐 이러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션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제조 현장에서는 이런 로봇이 필요한데 이런 식의 로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면 여기에 참여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는 물류 회사잖아요. 그러면 물류가 로봇화가 될 거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글로비스가 필요한 로봇을 실질적으로 미션을 주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이전에 구글하고 소프트뱅크하고는 다르게 뭔가 제조업체라는 그 특성상 또 양산을 하는 거 로봇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좀 더 저렴하게 많이 팔 수 있는 것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에서는 현대차도 어디 가서 안 밀리는 회사거든요. 양산을 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현대차하고의 시너지가 있을 거다라는 관측들도 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달라졌어요. 이 얘기. 현대차와의 어떤 투자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게도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이번 기회마저도 놓친다면 전 세계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외면할 것이다. 몇 년도에 만들었다고 했죠? 92년도요. 92년도? 네. 아, 오래됐군요. 네. 92년도면 내가 업계에 취직했을 텐데. 네. 신입사원 때가 92년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수익은 못 내고 적자만 계속. 적자만 계속 나눈 회사였으니까. 거의 어떻게 양당 간에 결정해야 될 때네. 창업자들도.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포기하더라도 양산이나 상용화에 대해서 안 할 수 없다. 여기서도 버림받으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외면할 것이다. 라는 평가가 좀 나오면서 좀 절실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로봇계 스팟이 6개월 만에 한 400개 정도는 팔린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보통은 대당한 1억 좀 안 되니까 한 300억 정도 매출은 좀 났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픽이라든지 핸들이라든지 이런 로봇은 굉장히 물류나 겉보기가 예쁘진 않아요. 이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되게 겉보기 예쁜 것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굉장히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로봇 회사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었는데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한 8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런데 유니트리께 1,400만 원입니다. 사족보행인데? 네. 그리고 잘 걸어요. 잘 뛰기도 잘 뛰고 뛰는 것도 더 빨라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지금 자기네 거를 고집하다가 오히려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오히려 망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가격이 1인당 국민소득 차야만큼 벌어지네요. 그러네요. 6배 정도. 이래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절실함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여진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혹시 지금 채팅에서 많이 지적하시는데 그거 노조 때문에 너무 골치 아파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체하려고 이거 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거랑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까? 본심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노조 문제 때문에 1조 들여가지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언젠가 현대차 노조 얘기를 드릴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전기차로 줄어들면서 현대차 전체 인력의 한 10% 정도는 유유인력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 5만 명의 직원 중에 한 10%인 5천 명 정도가 일감이 없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올해 현대차 노사 협상을 보면 임금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상생선언을 한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사회적 상생선언이 아니라 정말 당장 10%의 인력 한 5천여 명에 대한 인력이 지금 일감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는 현대차 노조뿐만이 아니고 현대차 사측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전직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어떤 확대와 이거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비싸게 산 거는 확실히 비싸게 산 것 같고 그리고서 이거를 비싸지 않게 샀다고 만들려면 현대차가 이전에 전력이 하나 있잖아요. 비싸게 산 거. 뭐요? 삼성동 딱. 아, 보지? 네. 그러면 비싸게 산 거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로 이제 입증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요. 비싸게 샀다는 거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이게 비싸지 않았다는 거는 보선 다이나믹스의 상황과 현대차의 로보틱스 계획을 같이 맞물려서 정말 큰 시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이제 경영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오토웨버. 거의 안 남았어요. 네. 이게 MN소프트하고 오토론하고 합병하는 문제인데 이게 뭐 크게 이슈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오토웨버가 뭐하는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IT 플랫폼. 네. 그리고 어디랑요? 오토론은 반도체,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던 회사고 MN소프트 같은 경우는 맵,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맵하는 그런 데인데 이게 자동차 회사가 이전에 기계 중심의 회사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체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잘 만들지만 거기에 반도체 칩을 직접 설계하고 그 위에 들어가는 O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회사들보다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차체 자체의 경쟁력이 예를 들어서 기술력 차가 1년이라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는 5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계열에 흩어져 있던 소프트웨어를 다 한 회사로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한 회사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걸 다 모으고 있다는 건데 이래서 이 회사가 얼마나 소프트웨어로서의 경쟁력을 갖춰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미래에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어가면 로봇이고 날아가면 비행기고 굴러가면 자동차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현대 오토웨버를 중심으로 한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들이 그 정도로 역량을 키워줘야만 아까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미래의 구상을 달성할 수 있는 포석으로서의 지배구조 개편이 이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걸리는 게 이게 SI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이 일값 몰아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회사들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삼성, SDS, 하나, SNC, SKC 다 그랬어요. 현대 오토웨버도 정문구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30% 이상 지분을 가지고 거의 100%의 일감을 가져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병이 되기 때문에 말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되고는 있어요. 지금은 정의선 회장 지분 9%대인데 이게 합병가액 결정될 때 3개월 만에 주가가 2.5배가 올랐어요. 지금 채팅창을 보면 현대 오토웨버가 합병할 때 아마 2만 5천 얼마였고 MN소프트가 5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합병 비율이 반대로 1대 0.96으로 이렇게 오토웨버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건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오토웨버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건 합병가액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오토론하고 MN소프트는 비상장이라 가격이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시가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3개월 내에 합병가액할 때 평균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합병가액 산정하는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회사의 가격은 고정돼 있고 한 회사의 가격은 변동이 되는데 그 회사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부분을 통합해서 집중을 했을 때 과연 기계 중심의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 회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회사들이 그런 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외부적인 시각들에 우려가 좀 있는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기계값은 낮추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격은 높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집중하고 있는 오토웨어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기업이니까 또 합병 이슈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현대차 이야기 아주 미래를 우리가 좀 넘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머니스토의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칙환경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참 발칙환경제 유튜브로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고요. 저희 이제 염승환 차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내리게 물어봐 그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